2022년은 이른바 걸그룹 전성시대다. 지난 2020년에 데뷔한 에스파를 비롯해 지난해 12월 데뷔한 아이브, 올해 데뷔한 엔믹스와 의세라핌, 뉴진스 등은 음악 프로그램과 온라인 차트 등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들은 걸그룹 레드벨벳과 트와이스 등 3세대 걸그룹의 명맥을 이어받아 4세대 걸그룹으로 불리며 대중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미모를 자랑하며 4세대 걸그룹 대표 비주얼 라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멤버들이 누가 있는지 알아보자. 이름 장원영, 출생 2004년 8월 31일, 키 173cm, 몸무게는 45kg이다. 2018년 엠넷에서 주관하는 걸그룹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듀스 48에 참가해 최종 우승을 하였고 현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소속 6인조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다. 아이브 장원영은 압도적인 신체 비율과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며 아이돌 대표 미녀로 거듭나고 있다. 그녀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미우미우 등 다양한 브랜드의 앰버서더 및 모델로 활동하며 뛰어난 비주얼로 한국의 천연돌이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다. 170cm가 넘는 키와 이에 걸맞는 귀한실적인 비율 어떤 옷을 입어도 찰떡같이 소화하는 러블리한 이미지는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장원영을 필두로 4세대 아이돌 공사라인 비주얼 멤버 구성이 입소문을 탈 만큼 그녀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다지는 데 일조했다. 본명 유지미 출생 2000년 4월 11일 키 167.8cm 몸무게는 45kg이다. 에스파의 리더 카리나는 CG를 방불케하는 압도적인 미모를 자랑해 데뷔하자마자 화제의 선상에 올랐다. 그녀는 양갈래, 풀뱅 앞머리와 같이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카리스마, 청소남 피어옴 등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20년 에스파가 블랙맘바로 가요계에 등장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AI를 접목시킨 미래, 지향적인 세계관과 콘서트, 신선한 전개의 곡만큼이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센터로 나선 카리나의 비현실적 비주얼이었다. 완벽한 비율을 자랑하는 얼굴형에 고양이를 떠오르게 만드는 또렷한 이목구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는 인기를 견인했고 카리나는 데뷔 이후 당당하게 4세대 대표 걸그룹 비주얼로 자리매김했다. 데뷔 전부터 남다른 비주얼로 SNS에서 유명세를 탔던 카리나의 가능성을 보고 SM에서 직접 SNS 메시지를 보내 수차례의 설득 끝에 캐스팅에 성공했다는 비화는 어린 시절부터 이어온 카리나의 모태 비주얼을 증명한다. 본명 김민정, 출생 2001년 1월 1위, 키 164cm, 몸무게는 44kg이다. 에스파 멤버 윈터도 4세대 걸그룹 비주얼 라인으로 숨꼽힌다. 그녀는 올해 초 SM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 걸그룹 갓 더 비트로 활동하며 국가 머리를 완벽 소화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외견적 특징으로는 흰 퀴브, 왼쪽 볼의 보조개, 또렷하고 아웃라인으로 접힌 쌍꺼풀 등이 있으며 마른 몸에 비해 통통한 볼살이 귀여운 느낌을 살리는데 한몫하고 있다. 웃을 때는 귀염성에 가깝지만 무표정일 때는 냉한 느낌으로 잘생겼다는 소리를 듣는다. 데뷔 초기엔 콘셉트로 인해 눈과 입술 등 도도한 느낌을 주는 외모 포인트가 주목받았다며 그 뒤부터는 귀여운 느낌을 주는 포인트가 부각되고 있다. 본명 나카무라 카자아 출생 2003년 8월 9일 키 170cm 몸무게 48kg이다. 걸그룹으로 데뷔하기 전 발레를 전공했다는 남다른 이력을 갖고 있는 의세나핌 카자아는 청순한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거기에 키는 170cm의 수중급 무용실력을 선보이며 카자아의 매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녀는 하얗다 못해 투명한 피부와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을 자랑해 일각에서는 데뷔 초수질을 연상시킨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2022년 5월 2일 데뷔 쇼케이스로 공개된 직후 국내외 케이팝 커뮤니티에서 비주얼을 극찬하는 글들이 도배되었을 정도로 반응이 파격적이었다. 눈썹 끝을 지켜올리는 표정을 잘 짓는데 상당히 매력적이며 하트 모양으로 입을 쫙 벌리며 활짝 웃을 때 순수해 보이는 모습과 특히 아기 같은 웃음소리에 열광하는 팬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발레 전공자다운 압도적인 다리 길이와 반듯한 체형 또한 카자아의 매력 포인트로 손꼽히고 있다. 본명 서류나 출생 2004년 1월 26일 키 168cm 몸무게는 45kg이다. 걸그룹 명가로 불리는 JYP 엔터테인먼트의 기대주 엔믹스의 멤버 서류는 꼴사슴 같은 미모를 뽐내고 있다. 어릴 때부터 완벽한 미모를 자랑했던 서류는 JYP표 걸그룹 멤버들 중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외모를 자랑한다. 데뷔 전 공개된 티저만으로 소속사 선배그룹인 트와이스 치유와 사나를 섞어놓은 것 같다는 극찬을 받으며 비주얼 유명조로 떠올랐던 서류는 데뷔 이후 본격적인 활동 속 자신의 입지를 확실하게 굳혀나가고 있다. 한 손으로 가리고도 남을 만큼 조망만한 얼굴과 사슴상 아이돌의 계보를 잇기에 충분한 긴목 하늘하늘한 이미지는 이제 갓 데뷔한 서류네 미래에 제대로 청신호를 켰다. 본명 김민지 출생 2004년 5월 7일 키 169cm 몸무게는 45kg이다. 하이블 에이블 어도어의 신인 걸그룹 뮤지스 멤버 민지는 데뷔 전 하이브 걸그룹 오디션 포스터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민지는 화려하면서도 조화로운 이목구비를 자랑하며 데뷔하자마자 케이팝 팬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민지는 어텐션 하이브 보이 등 무대에서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압도적인 미모를 자랑해 떠오르는 4세대 대표 비주얼로 자리잡았으며 청순한 비주얼로 특유의 청초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고전적이고 깔끔한 느낌의 외모라 유명한 고전 배우 중 한 명인 올리비아 하세도 닮은 꼴로 자주 언급되는 편이다. 특히 특유의 분위기나 옆모습이 많이 닮았다. 이상이다.